오늘은 요즘 신인 가수 요요기 무대입니다. 이 오빠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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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다가와서 또 지나. 이 오빠 뭐야? 이 오빠야 전문 나에게 붕붕 버려놓는 아깝다 따라오는 저 오빠 왜 자꾸 따라오는 거야 두 눈빛 흘렁 되게 자꾸만 내게 다가오는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돼 조금만 더 다가오면 소리친다 소리쳐 이 오빠 너야 이 오빠 너야 누가 때가 다가오지 이 오빠 너야 이 오빠 너야 전문 나에게 붕붕 버렸네 이 오빠 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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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오는 이 오빠 너야 오늘 나는 내가 생각난다 몰래 몰래 나도 몰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조금만 더 다가오면 소리친다 소리쳐 이 오빠 너야 내일이 오빠 너야 이 오빠 너야 darüber 날짜 다가오는 이 오빠 너야 이 오빠 너야 저 엄마에게 붕붕 버렸네 잘 eri ator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한 번만 걷어가면 넘어갔어 넘어가 기옥 반가 기옥 반가 무릎때대로 다가와 채굽 걸지마 기옥 반가 기옥 반가 처음 난 나에게 버렸네 기옥 반가 기옥 반가 무릎때대로 다가와 채굽 걸지마 기옥 반가 기옥 반가 처음 난 나에게 기옥 반가 기옥 반가 버렸네 기옥 반가 기옥 반가 기도 가 가 감사합니다.